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가서 했던 보물찾기 혹시 기억 있으십니까? 내 눈에는 진짜 안 보이는데 친구들은 몇 개씩이고 찾아내서 조바심나고 부럽기도 했던 기억 요즘에 새로운 형태의 보물찾기가 SNS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웃음 모양의 스마일 스티커 뒤에 돈을 붙여서 특정 장소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찾는 식인데 숨긴 돈찾기 챌린지 캐치 캐시 챌린지라고 합니다 난이도를 정해서 영상에서 힌트까지 조금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스티커 찾아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었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조회수와 댓글 폭발하고 있고 이 챌린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 시작한 분이 최근에 가게를 폐업하고 의기소침해 있다가 길에 붙은 스마일 스티커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데요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해요 작은 것에도 힘을 얻을 줄 아는 힘을 가진 분이 아닌가 싶고 그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도 값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스마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방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 산책 이어집니다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방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여수에서 시작할 텐데요 해양연구센터 여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 문제로 지역사회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입주한 해양연구센터가 역대 임대료 부담에 경남 사천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 등을 구축 제공하는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현재 연구직 등 3개 팀 2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여수시 돌산청사에 위치해 있던 해양연구센터는 2018년에 돌산청사가 국립교육원으로 바뀌면서 엑스포 박람회장 국제관 비동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감면을 받고 있음에도 매년 1억 원가량의 임대료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여수에서는 대체할 만한 부지도 찾지 못하면서 관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남 사천시에서 부지 제공 등을 통해 유치전까지 펼치고 있어서 여수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천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천시는 지난해부터 이전에 오는 공공기관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해양연구센터에도 부지 제공을 제안하면서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여수에 해양연구센터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 준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추진 등 여수시에서 관련된 다양한 국가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해양연구가 중요한 시기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게 지역에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에는 정부에서 나서서 설립 목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한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를 선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수시에도 해양연구센터가 여수에 존치될 수 있도록 센터 건물 신축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센터 임대 계약은 내년 5월까지인데요 앞서 여수시는 그동안 시유지 6곳 등을 제한한 바 있지만 높은 지가와 입지 조건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자 부지 매입비나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박람회장의 해양연구센터 청사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망공사와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원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계약 종료까지 1년 후 남주탄 기간이 남은 만큼 기간 존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장 관사 철거 계획이 드러났어요 네, 1983년 건축 이래 지난 40여 년간 광양 은민들의 행정중심지로 통했던 시장 관사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2층 벽돌 건물로 지어진 광양 시장 관사는 지난 2022년 민선 7기까지 40년간 시장 관사로 쓰여오다가 민선 8기 정인화 시장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쇄됐는데요 당초에는 건물 로우화로 인해서 철거할 방침이었지만 지역사회에서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진양 2년간 방치돼 왔습니다 구심 끝에 광양시가 최근 시장 관사 해체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건축물 해체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이 설명회에 따르면 관사 철거는 12,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문화재 시굴 조사가 포함된 기간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관사는 오는 6월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관사 부지가 조선시대 군인 장교의 집무실인 나장청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동학농민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부지 활용 방안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발굴되는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문화원 신축이나 동학농민운동비가 건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는다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될 여지도 남아있는데요 장소의 상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광양인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네요 광양시가 네 광양시에서 전남 지역 최초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년 인구 감소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수는 모두 7300여 명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 문제로 광양을 떠난 고등학생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인구 감소의 해결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자녀 출산 결정 요인 2위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인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보관인데요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광양시는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경제적 사회적 차등 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전체 가구의 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출산율 재고 측면에서도 보편적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광양시는 지역 초중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광양에서 학생이 초중고를 졸업하고 7년 이상 살았다면 대학 등록금의 100%가 지급되고요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광양에 살았다면 70%를 고등학교만 광양에서 졸업하고 3년 이상 광양에서 살았다면 50%를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사업은 연차별로 확대될 계획인데 내년에는 대학교 4학년을 먼저 지원하고 1년에 1학년씩 늘려서 2028학년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예상은 15억가량인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군장학회 기금이 240억 정도 모였고 연간 8억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시 예산을 더한다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5월 17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전남 첫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획기적인 학력 인구 감소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순천시의 이복남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순천의 큰 딸 이복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멤버가 그대로 이번 주에도 나오셨습니다 이상호 의원께서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두 분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한 2주 전인가 제가 아마 방송에서 우리 시에서 각 음면분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역구인 중마동 지역에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했던 것처럼 현실이 됐습니까 네 거의 뭐 변하지 않고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거 같은 시민과의 대화가 돼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시민과의 대화인데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자면 뭐 시정 홍보 그리고 각 음면동별로 주요 사업 참석한 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들의 인사 말씀 뭐 이게 그 주를 이루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의원님은? 어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30초도 안 걸려서 30초도 안 걸리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또 뭐 이런 민원들 이런 것도 들었는데 짜고치는 고수도처럼 여전히 예상 질문 받아서 답변해 주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매년 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또 반복되는 정말로 개선이 필요한데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더라 좀 많이 아쉬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줬습니까? 네 원도심에 있는 국민은행이 옮기면서 이제 건물이 남아있었거든요 여기를 시가 매입을 한 5년 전에 해서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 네 이제 공익활동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 영리나 침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활동하는 단체를 공익활동 단체라고 하는데 한 5년이 좀 걸렸습니다 2019년에 계획 세워서 매입하고 예산 세우고 또 코로나 시기에 공사하면서 주변의 상인들께서도 굉장히 좀 불편을 많이 겪으셨고 시에서도 공사하고 마무리하고 개소하는 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정말 원도심의 거점으로써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좀 벅차면서도 이 원도심에서 거점 공간으로 많이 주민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참여해서 좀 축하를 했고요 시민 공익 라운지라든지 공익활동과 양성소 또 공익 공익 오피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오며가며 들러서 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 돈 들여가지고 한 거니까 좀 많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 하나씩 좀 꺼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주제 국회 상임위 쏠림 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제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에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모여서 상임위 배정 중복되지 않게 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더군요 전남에서는 아직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매년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이번에도 재현될지 지켜볼 대목인데 21대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예수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지역적 특성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업, 해양, 수산 이쪽만 또 할 수는 없는 노래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하게 보실지 어떤 우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백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선 대신 광주 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8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전남이 10여 명 그리고 광주가 8명 이런데 지금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니까 전남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5분이 농예수위를 배정을 희망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우리가 수건 사업 그리고 발전하기 위한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과연 한 두 개의 상임위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다른 상임위에 해당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특히나 광주 전남에 있는 국회의원 전부 다 합쳐봐야 18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18명입니다 우리가 국회 상임위가 17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8명이 좀 상임위를 고루고루고루 배분해서 정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나 국회의원들 선거 때 하는 말 내가 지역발전에 적임자다 지역발전 시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지역과 연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우리가 상임위를 좀 이렇게 고루 배정하자라고 얘기했듯이 전남에 있는 당선인들도 이와 같이 좀 해서 전남만 하지 말고 광주만 하지 말고 광주 전남을 하나로 보고 17개 상임위를 좀 고루 좀 이렇게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단일시잖아요 통틀어서 국회의원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원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 배분이 그나마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 편할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각각의 또 욕심들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공약이라든지 지역 현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상임위를 중복되지 않고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걸 서로 이렇게 의견을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시와 또 국회가 같이 이렇게 원팀이 좀 되어야만이 현안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도 좀 쏠림 현상이 방금 백성우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예수위 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고 전남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22대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우려는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국회의원은 이 상임위 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백연님 어떠십니까? 앞서서 전남은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예수위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방송하면서도 얘기하지만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자위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대유치해야 된다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교육이나 보건복지위 이런데도 분명히 저는 그 상임위 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요수나 광양처럼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환경문제입니다 환노위 네, 환경문제이고 또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권익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환노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봉남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동네 국회의원 어떤 상임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역에 지금 큰 현안으로 있는 게 의대유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금물살을 좀 탈 분위기에 있고 전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 방식에 관해서 또 동북권에서 여러 가지 법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 당선자들께서 참여한다고 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의대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바람대로 지금 당선인들께서는 희망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권양엽 당선인은 산자위를 또 희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인 서 의원께서는 교육일을 쭉 오랫동안 하셨고 순천의 김문수 당선인도 복원일을 좀 그 이유 때문에 순천의대 유치해야 됩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희망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은 어찌 보면 다 희망대로 지금 당선인들께서 지망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네 일단은 희망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정은 될지는 모르고 희망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또 공약이기도 하고 상임위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 결산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김문수 당선자께서 꼭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이 되셔서 또 본인께서 공약하고 약속하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동북권에 의대가 유치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양 먼저 가볼까요? 백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희 지역에서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광양시에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특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신규 계획을 세우고 지금 4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한 달간 시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12일 만에 조회수가 1200회를 넘어갔고 댓글이 한 160개 정도 달려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응인 겁니까? 제가 봐서는 엄청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들 같은 경우는 조회수나 댓글이 한 20여 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 시민 의견을 듣는 코너가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비해서 넘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학특록금 전액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30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비학점 이상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부터 25년에는 4학년, 26년에는 3, 4학년, 27년에는 2학년부터 4학년, 28년도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수령 총액을 확인해서 등록금에서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꽤나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나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7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는 100% 본인 부담금의 100% 어느 대학을 가든가 전국에 네 그리고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5년 이상 거주했으면 70%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5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은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160개 정도의 댓글을 봤는데 한 찬성과 반대가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팽팽하네요 네 상당히 팽팽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들을 맹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학학자금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찬성 의견 연도별로 학생들을 학년별로 지원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정도 금액을 다 지급하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 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대 쪽의 의견은 대학 전액특록금 지원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청년들을 위한 의료문화 복지, 사회 전반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 보니까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졸업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생 진학 비율을 보니까 75%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나머지 25%는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25%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에 해당하는 대학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행병성의 문제가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말자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국공립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국공립보다는 수도권대학이나 또 아니면 사립대학에 더 이렇게 치중화, 더 많이 편중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우려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제가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전부 다 합리적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댓글들이 너무 명백하게 다 이유가 있는 댓글들이고 다 좋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이 좀 되는 거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교감이 좀 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상급기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시의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양분돼 버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매번 이렇게 합니다 매번 어디서 막 듣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상급기관에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만약 그 정책을 거기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공을 시민들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이 좀 서투르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얼른 들었는데 백성우님께서 구구절절 주민들의 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니까 형평성 있게 가시게 합니까? 가시게 합니다 형평성 있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나 진학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들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심의에서 통과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또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러면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반대급부로 그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원도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등록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또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좀 눈물나게 자구책을 구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이번에 추진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고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백현 씨 이거 짧게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것이에요 또 우려가 되는 것이 광양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이 지금 사라질 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양 연고가 있는 학생들이 서울의 대학을 진학했다고 해도 그 등록금을 지금 지원해 주려는 계획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청년 유입과 광양 안에 있는 대학 살리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수립하면서 특히나 관외 청년들 이렇게 유치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이런 사업들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집토끼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산토끼를 잡으려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냐 일단은 집토끼를 잘 잡는 정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력이 좀 남으면 산토끼를 유인하는 오히려 광양에 오시면 등록금 지원해 드립니다 하면 또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분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이 과연 이 좋은 정치냐 아니면 나쁜 정치냐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분배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정치자분들께서나 우리 광양 시민들께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순천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봉남은 주제 꺼내 주시죠 네 지금 순천 해룡에 있는 신대천 정비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대천은 총 한 4.995km 정도 되는데요 신대지구하고 그 바로 붙어있는 선월지구까지 하면 2.5km 2.6km 정도 되는데 시에서 국비와 지방비 약 100억 원을 들여서 신대지구에 있는 공간에 이제 좀 친수 공간으로 그동안에 이제 치수 목적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를 친수 공간으로 광장도 만들고 또 하천 주변도 조금 더 친수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비용은 50대 50입니까? 아닙니다 네 10일 한 6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자본은 들어가지 않고 전부 이제 공적작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대천은 이미 이제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고요 이제 선월지구 있는 데는 관로공사만 지금 하고 시에서 설계를 좀 하면 이 설계된 내용으로 선월지구에 있는 곳에 하천을 좀 정비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대천 조성사업에 순천시가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국비 34억 지방비 66억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그 신대지구 개발업체가 이제 중흥 쪽이지 않습니까? 중흥 건설 이 사업을 순천시가 하게 된 꼴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저희가 4월 회기 때 현장을 좀 갔어요 현장을 갔는데 신대천 시작하는 데서 신대천에서 삼산중학교 있는 데까지가 신대지구에 해당이 되고 그 아래는 이제 선월주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거든요 신대배우단지잖아요 이 신대배우단지 조성하고 개발사업으로 이 신대지구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신대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공적장임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은 이 구간이 기존의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이제 사업 시행자죠 주 에코밸리 그러니까 중흥에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친수공간을 좀 조성을 했어야 되는 곳 아니냐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신대지구 조성할 때 잦은 실시계획이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든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목적에 많이 좀 이렇게 맞지 않은 부분 공공성으로 상실한 부분도 많았었고요 또 개발 시행사의 이익을 많이 이렇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공 부지가 많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사업 시행자인 이 사기업 사익 추구에 따라서 공공선도 많이 훼손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이렇게 신대지구 개발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조성을 할 때 개발사에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들을 지역으로 환원을 해서 이미 그때 계획을 하고 조성을 해서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 시 담당 부서랑 개발 업체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공적자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시에서 중흥건설에 요구를 좀 해라 뭐랍니까? 요구를 해서 선월지구에 있는 친수공간을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한 10여 년이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촉구를 좀 해서 지금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저희가 했었죠 뭐라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시에서는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설계를 시에서 하면 선월지구 쪽에 있는 중흥에다가 제출을 본인 시에서 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서 들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야만큼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경제하청뿐만 아니고 전남도 그리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경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역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발언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신대천이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도심지 내에 있는 이런 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비가 집중호거가 많이 왔을 때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고 침수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아주 좋은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당시에 개발하기 위한 신대지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됐던 그런 업체에서 만약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가 뒤에 와서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도 어떻게 보면 특혜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이봉남 의원님을 비롯해서 순천시의회에서 당시의 걸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정확한 원인자 아니면 비용 부담자를 한번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하는 지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누가 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책임자를 좀 정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봉남 의원님 비용 부담자 찾을 수 있겠습니까 30초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에 보면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대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월지구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분양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이익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도 하고 재투자도 지금 해줘야 되는데 실제 신대지구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개발이익을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시행령이 명시가 좀 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1이요?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자청이나 전라남도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이 개발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신대지구에도 재투자했는지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짚어봐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의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대천 이제 하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도 10여 년이 지나면 똑같이 진수공간으로 주민들이 또 조성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좀 더 촘촘히 해서 이 개발하는 시행사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 촉구를 하고 설계변경 인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저는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법에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월의 원두독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산책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순천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이태산 웹툰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패션 모델이라고 오해할 만큼 큰 키에 남다른 패션 센스를 갖고 있는 분이었고요 일하는 방식에서도 이 MG세대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 웹툰 작가 10명 중에 7명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이태산 웹툰 작가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거주하고 지금 이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작가 이태산이라고 합니다 웹툰 작가 이태산 많이들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명이냐 필명이냐 처음 이제 어렸을 때는 놀림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 태산이라고 했을 때 걱정이 태산이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근데 이제 크고 났을 때는 이제 되려 되게 메리트가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가 태산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임팩트가 더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결의 이제 작품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챙겨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웹툰 작가가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즐겁고자 하는 일을 좀 이제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그중에서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즐거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좀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원래 꿈이 사파가였었거든요 원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소설이라든가 동화책 이런 것들 좀 읽는 것들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파가가 꿈이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근데 뭐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더 요즘 느끼고는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먼저 이야기를 나눌게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이제 그 솔로몬의 72 악마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반지를 좀 차지하는 그런 제가 글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이제 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네 그 솔로몬은 이제 그거 일단은 격파해야 될 매개체고요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그 악마에게 선택당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나 보다라는 상상이 조금 되기는 해요 주로 남성적인 그런 그림들일까요? 아니면은 다양한 그림체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건지 네 저는 우선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작품인데요 일단은 이야기가 즐겁고 어 이거 메시지가 좀 이제 마음에 들어 그런 작품이라면은 어떤 장르든지 이제 다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그림체의 스타일이란 게 이제 그 좀 정해진 거 없이 그냥 이제 그 작품에 맞춰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식이에요 예전엔 로맨스 그렸어요 로맨스요? 로맨스 드라마 그렸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극을 그렸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도 돼요? 정말 패션 모델인가? 어 예사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입학할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어 저기 이제 패션과에 있을 얘가 왜 만화과 줄에 서 있지?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안에 셔츠가 굉장히 컬러풀하고 니트 가디건을 입고 오셨고 양말에 구두를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어요 오늘 지핀대로 입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형식의 이제 그 옷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좀 그날그날에 아 오늘 이걸 입어야겠다 싶으면 그냥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좀 입고 나와서 그래서 딱히 신경쓰고 다니진 않아요 옷에 대해서 웹툰상으로 봤을 때도 MG분들이 그린 것과 아닌 것 차이가 있나요?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른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엔 1년 단위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그 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유행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작품에 대한 이제 그 유행과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찾는 장르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또 이제 팍 떴다가 한순간에 팍 씻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스타일이라는 것들이 정형화되지 않고 엄청나게 다양해서 MG만의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웹툰작구로 지금 한 몇 년 정도 활동을 해오셨어요? 데뷔작품은 이제 12월에 봉선하라고 제가 데뷔를 했을 때가 18년도니까 6년째네요 그 웹툰작가의 하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숙세 지는 게 가장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나는 이런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나는 기계다 기계다? 네 그 면 뽑아대는 이제 그런 국수 같은 그런 기계다 나는 기계는 감정이 없다 나는 힘들지 않다 하루 일상을 한번 쑥 훑어볼까요? 자 눈을 떴어요 몇 시에 눈을 떠요? 이것도 이제 그 시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데뷔를 했을 적에서는 요령이 없었어가지고 눈을 뜨고 있나서 작업하고 자고 그냥 그거 이제 그 루틴대로 이렇게 살았고 안 먹는 날도 이제 종종 달아 있었고요 밥 먹는 시간이 이제 아깝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많아서 요령이 없을 때는 몸을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근데 요령이 작년까지 없었어요 5년 동안 없었어요? 그냥 내리 그렇게 살다가 요즘은 좀 이제 건강하게 좀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렇게 좀 이제 그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을 오후 이제 10시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이제 6시 그때까지 끝내고 그때 이제 잠들어서 이제 그 12시 정도 이제 일어나서 그러고 이제 그 하루를 살다가 그러고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저녁에 하는 그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제 그 워크 밸런스, 이제 라이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대가 이제 그 좀 작업이 이제 활발하게 붙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을 해봤었군요 왜 저녁에 집중이 되고 왜 새벽에 집중이 될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새벽 감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있잖아요 막 이제 그 좀 모든 것이 어두운데 이제 모니터 하나만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은 이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마치 동굴에서 그냥 빛 하나 보고 이렇게 나가듯이 그래서 집중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두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료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시간대가 저녁이더라고요 그런 요인들이 이제 그 다 설명을 못하셔도 저랑 이제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후회는 아직은 없으시죠? 어... 그냥 기계는 후회하지 않아요 워낙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데뷔했을 때 당시 제가 이제 2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 배운 게 좀 있어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누군가 돈을 준다 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이제 생각하고 뭔가 후회하는 것조차도 약간 시간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요 그리고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무언 거창한 걸 바랬고 뭔 이제 대단한 걸 바랬나 그냥 이제 하는 거고 또 내가 거기에서 즐거움은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하루하루 안에서 그 사소한 즐거움을 좀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그 막힌 부분이 어느 순간 좀 이제 풀리는 부분이 있고 안 그려지는 컷이 갑자기 잘 그려지는 그런 때가 있고요 일정하게 제가 이렇게 좀 작업을 뽑아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감정이 이렇게 좀 이제 많이 들뜨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견뎌지는 것 같아요 작업 이런 게 저는 운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의 이제 그 도움을 받았고 제가 이제 그 늘 실력 이상의 이제 그 좀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거품이 낀 만큼 이제 그 해수면을 올려야 된다 많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살아오고 있었어가지고 어... 제 스스로 약간 책임감을 좀 이제 가지려고 노력해요 이제 6년이라고 하면은 내 이름으로 된 작품이 이렇게 없으면 이제 슬슬 위험하다 더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하자라는 말이 좀 더 이제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견디고 지금 순천에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것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요즘에 매툰의 실정은 이제 그 회사 단위로 이렇게 좀 이제 다들 매툰이 조립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그 선화하고 채색하고 또 이제 그 명함하고 배경 만들고 이렇게 한 파트별로 이렇게 좀 이제 사람들이 부품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작품이 그래도 몇 개가 이렇게 연재가 이제 된 게 있어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외출 작가식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이제 그 매툰 스튜디오는 서울에 있으니까요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저랑 이제 그 비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이제 그 회사들이 좀 이제 많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든지 본인이 이제 그 작품을 이렇게 이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웹툰을 굉장히 사랑하는 팬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산 웹툰 작가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되려 좀 조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제가 순천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용해서 적당하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쾌적하고 유명인이 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긴 한데요 사람들이 주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기억에 남고 싶어요 제가 좀 외롭다는 생각을 좀 이제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이제 그 작가님들이 다 서울에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이렇게 순천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굳이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뭔가 역할이 생긴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라디오 전망대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